네,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안 좋아서 아마 여론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모시도록 할 텐데 우리 솔프로님 참 인사하셨던가요? 네, 어떤. 처음에 인사하셨죠? 네, 그럼요. 제가 정신이 좀 나가 있어서 인사하신 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는 했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페라리가 아닌 것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금 코스피, 코스닥 난리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한 1.76% 빠졌고요. 코스닥이 2.49% 많이 빠졌습니다. 네, 사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제가 두 번 정도 넘어져서요. 오늘 좀 무슨 일이 있을까? 굉장히 좀 안 좋은 기분이 있었는데 역시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일반 개인들은 정말 오늘 조금은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장전에 이제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 연임 성공 소식 때문에 다소 좀 안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르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르펜 당선 시에는 프렉시트 우려가 부각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됐고 그리고 장전에 또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실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 소식이 장전에 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다소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 국내 증시 역시 이제 1% 이상 하락하면서 출발했고요. 추하 심리가 반영되면서 수급에서도 개인만 홀로 매수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오전한테 2,666포인트까지 이제 하락을 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 현물 매도세 그리고 다만 이제 양주체 선물이 매수세 유입되면서 낙폭이 축소가 됐고 업종별로 보면 오전 한때 보면 전체적으로 음식료나 종이 목재 외에는 상승업종이 부재할 정도로 대부분 다 좀 좋지 않았죠. 더군다나 이제 10시 10분경에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코스피 장중저점 2,665포인트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지표가 또 나오면서 상당히 또 안 좋아졌는데요. 위안화 환율 0.48% 상승 고지가 되면서 환율 급등이 나타났고 국내 증시에 압박이 됐습니다. 상해지수 자체도 오전에 마이너스 2% 홍콩 항생지수도 마이너스 2.86% 가까이 하락 출발하면서 사실은 국내 낙폭을 좀 줄이던 분위기를 이제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였는데 오전장을 보면은 일본 증시도 마이너스 1.94% 하락하면서 지금 2,660포인트 저점으로 바닥을 확인했던 코스피 시장이 12시를 기점으로 인해서 이제 일부 반정세를 나타냈지만 좀 힘이 역부족이었죠. 더군다나 원달러 환율이 1,245원 선에서 추가로 오르면서 이 연고점을 이틀으로 갱신하자 국내에서 이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환율 상단을 방어에 나서면서 다소 좀 다소 이제 시장도 조금 이제 안정을 찾는 듯 했는데 사실 뭐 베이징 코로나 확산이라든지 위아나 약세 소식 때문에 상해종합지수가 2020년 7월 이후에 최초로 3,000포인트가 깨지면서 장중해 4%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따라 낙폭을 줄이던 국내 증시도 부담이 됐고요. 원달러도 당국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1,250원대 터치가 올라왔는데 1,250위원까지 제가 장중해 봤는데요. 고점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올라왔고요. 시장은 이제 종가가 저가로 하락 마감했고 외국인들 기관들 마찬가지로 양시장 순매도였고 전체적으로 지금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비금속 광물이나 음식료 금융 정도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였고 코스닥은 반도체 업종 일부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였지만 약했고요. 기관도 양시장 순매도로 대응되면서 힘없이 계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시장은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빠진 데는 아무래도 연준의 역할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표 하나 가져왔는데 그것도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시장에서 연준의 5월 50pp 인상은 98%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의 100% 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6월이 문제인데요. 지금 연방 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6월에 75pp 추가 인상 가능성이 80.9%까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야기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7월에 50pp 금리 인상 확률을 67.5%로 7월까지 최소 3번 이상의 빅스텝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연말인 12월에 FMC에서는 연준이 제시한 중립금리를 넘어선 2.75%에서 3%까지 확률이 43.1% 그리고 3에서 3.25%까지 올라갈 확률이 46.1%니까 상당히 높게 금리 측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글로벌이 지금 이제 긴축 발제과 관련된 시장의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경제주표가 지금 4월 29일 금요일 날 몰려 있는데요. 개인 소비지출 PC 물가 그리고 1분기 고용비용지수 ECI라는 게 있는데 파워루장이 지금 1분기 고용비용지수 ECI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빅스텝을 밟은 것에 대한 파워루장의 아주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나 식품 가격 변화 등에 따라서 미국 물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금요일날 나오는 물가 수치에 따라서 75pp 인상 예상이 좀 더 강하게 부각될지 아니면 좀 완화가 될지 변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고요. 지금 5월 4일날 FMC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이 2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페드 위원들의 언급이 없는 기간인데요. 그동안은 약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섹터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올라간 업종이 별로 없는 가운데 역시나 음식료 업종이 많이 올랐죠. 특히 오늘 이슈가 됐던 부분은 식용판류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금 28일부터 인도네시아의 식용판류 수출 금지로 인해서 국내 식품 가격에 대한 강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 판류 공급에 과반을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판류 국제 가격이 상승되면서 추가 상승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역시나 전쟁 사태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인도네시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수 우선 공급을 위해서 수출을 아예 금지시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국 시카고 거래에서 공기금 가격이 4.5% 급등하면서 즉각 반응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식용품 물가와 관련된 상승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된 상황입니다. 판류 같은 경우는 식용료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정용보다는 라면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판류 절반 이상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걸 보시면 식용료 가격이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튀기는 것들, 라면, 과자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보니까 치킨도 올라갈 거다 이야기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식용료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판류 수출 금지와 더불어서 지금 업계를 좀 본다면 식품업체들의 대부분이 재고가 한 3, 4개월 정도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생산 차질을 겪을 확률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이루어지면서 원가 상승이라는 부담 때문에 가격 정가가 분명히 최종 소비자가로 가격 정가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종목들을 본다면 JC케미칼이나 롯데정밀화학, 샘표나 대상홀딩스, 오뚜기 농심, 신성홀딩스 이런 대안재당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특히 좀 주목할 종목은 한 두 가지 정도 종목입니다. JC케미칼이 해바라기 유가 공급 차질이 되면서 대체품인 CPO라 해가지고 크루드팜 오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격이 급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CPO 가격이 초강세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해바라기 유의 생산국이고요. 러시아는 2위이기 때문에 이게 해바라기 유가 잘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은 대체제인 CPO라는 게 크루드팜 오일이 되는데 이게 결국 수요가 다시 폭중할 거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급 측면에서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짐이 있다 볼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의 CPO 관련된 생산량이 기상확화나 여러 가지 노동력 부족 때문에 감소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CPO 가격이 1톤당 평균 가격이 2020년 710달러 정도 수준해서 21년도에는 1205달러까지 한 70% 가까이 급등했고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봐서는 1568달러까지 올라오면서 폭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액이 4926억 원에 영업이익이 517억까지 전망되면서 오늘 상한가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보더라도 PER이 한 7, 8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좀 밸류에이션 갭이 좀 남아있고 아주 높은 고밸류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JC케미칼이 오늘 상한가로 올라가면서 상당히 좀 급등세를 보이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좀 주목할 종목이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이게 팝류 수출 중단 때문에 이슈가 됐는데요. 팝류 수출이 중단되면 바이오 디젤 생산이 감소로 이루어지고요. 글리세린 생산 감소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리세린 가격이 결국은 상승하게 되면 글리세린 기반의 에폭시 원료는 ECH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 다 BP나 아니면 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결국은 가동률이 안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가동률 하향이 조정되면 ECH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는 반사 이익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롯데정밀화학이 상당히 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이제 롯데정밀화학 경우는 좀 더 뜯어보면 이게 ECH에 대한 생산이 기본적으로 글리세린 관련된 기반보다는 프로필렌 기반으로 ECH를 생산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ECH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데 프로필렌과의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현재 ECH와 프로필렌 스프레드가 톤당 2220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글리세린 기반으로 하는 업체 대비 약 1200달러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롯데정밀화학이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데요. 이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ECH 주요 원재료 상대 가격 추이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글리세린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가동률이 거의 안 돌아가면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부분에서 ECH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빨간색 선을 보시면 이게 상당히 낮죠. 이게 프로필렌 원가입니다.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글리세린 관련된 베이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 프로필렌 기반으로 만드는 게 많기 때문에 결국은 프로필렌 가격은 별로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ECH 가격은 강세인데 프로필렌 기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스프레드가 오히려 벌어진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롯데정밀화학이 상당히 좀 아웃포포먼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식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F&B라든지 한국 맥널티, 그다음에 크라운제가 CJ 프레시웨이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였는데 한국 F&B는 아시다시피 음식료 중에서 여러 가지 푸른 주스라든지 이런 음료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어디죠? 커피숍 있죠? 그쪽에 지금 나가고 납품이 되고 있고 한국 맥널티도 커피 원두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런 대체제로서 좋아 보이고요. 크라운제가 과자이고 CJ 프레시웨이는 이게 골프 시즌이 2분기부터 시작되니까 클럽하우스에 납품하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학교 급식에 CJ 프레시웨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급식이 시작되면 상당히 수혜주로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급식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계약을 하고 돈을 받는 걸 텐데 원재료 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걸 다 반영해서 그렇게 가격 정가를 하기가 괜찮을까요? 결국 음식료에서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어쨌든 지금 원재료가 올라가면서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체적으로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 실제 원가 정가가 되는 기업과 안 되는 기업이 결국은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나오게 될 거거든요. 일단 오늘 팜류 같은 경우도 이게 어찌됐건 러시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쪽이 1, 2위를 하고 있는 해바라기 CU가 수출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대체로 팜류가 늘었다가 팜류가 인도네시아 내수에서 못 구해서 난리가 나니까 연쇄작용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 팜류 주 수입처가 첫 번째가 인도네시아고 두 번째가 말레이지아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분은 대부분 재고가 확보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같은 팜류 수입 업체도 말레이지아 쪽의 수입 라인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대응이 원활할 거로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진정이 안 된다고 하면 빠르면 7, 8월 정도 하반기에 가격 인상 시도가 이제 이어질 텐데 그게 이제 하반기 실적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음식료 쪽 상승 보면서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 거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최근 거의 한 달 동안 시장의 가장 메인 테마로 품목을 돌아가면서 계속 시세를 펼쳐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테마주의 진행을 보시면 이 테마주가 초반에는 태풍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수증기를 흡수하면서 점점 세력이 커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태풍이 에너지를 잃고 소멸하듯이 어느 변곡점쯤에서든가 서서히 이탈하게 되는데 그 이탈하는 태풍이 좀 작아질 때 여전히 그 속에 갇혀있게 되면 소위 이제 태풍에 쓸려가는 계좌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잘 관찰해 보시면 이게 품목을 돌아가면서 계속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확산이 되어오고 있었는데 지난주 오늘도 보면 약간 이제 인플레이션 테마도 하나하나 좀 탈락해 나가는 느낌의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음식료는 강했는데 상대적으로 철강은 좀 약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료 관련주들 중에서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조금 이제 오히려 좋은 실적 발표에 밀리는 종목들이 나오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시장의 메인 테마이긴 하지만 뭔가 이제 계속 품목을 다변하면서 확산되던 국면에서 점점 이제 좀 압축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좀 재료를 반영하고 좀 소멸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이쪽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경계감을 갖고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시장을 볼 때 좀 조심하실게요.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하다가 어떤 사태가 나오냐면 우선주들이 그다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주가 있고 그 관련주가 이제 결국 이제 목에 차면 그 다음에 우선주가 또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경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끝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예전에는 관련된 어떤 뉴스가 나오면 다 같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한두 개 빼고 나머지는 빠지기 시작하는 게 보이고요. 우선주가 그 다음에 뛰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경계를 하셔야 되는 시그널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요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심 갖고 있는 사료 비료 이쪽도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네. 역시 같은 이야기가 계속 도는 이야기인데요. 사료 비료 농업 육계 수산 그런데 이제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몇 개 종목 수급이 되는 종목들만 가기 때문에 조금 경계감이 필요합니다만 결국은 2분기 사료용 곡물 수입 단가 지수가 전분기 대비 13.6% 상승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가격 증가가 또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산 제첩이나 조기 그 다음에 가리비 백합 가자미 이런 것들 수입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사료로 보면 고려산업이나 한탑 그리고 농업이나 비료는 대유나 조비 그리고 육계로 보면 팜스토리와 이지홀딩스 그 다음에 수산으로 보면 사조대림이나 사조시푸드 이런 수산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는데 이 사조그룹은 사실은 오너리스크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조가 오늘 또 조금 올라간 이유는 동원 FMB에서 만든 참치캔이 인삼념 기준치 초과로 참치캔 중국 통관이 불어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원 참치캔이 이제 좀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사조그룹에 대한 반사수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만든 동원 FMB 제품은 삼진물산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위탁 생산했던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인삼념이라는 게 오래 보관을 하거나 맛을 내거나 이런 것에 대한 첨가물을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참치 자체적으로도 그런 인삼념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그런 게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렇지도 한데 중국 쪽에서는 어쨌든 인삼념 기준치에 대한 굉장히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동원 FMB 관련된 제품이 중국 쪽에 통관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조그룹의 반사수에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좀 강세를 나타내는 점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여행 이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움직임이 좀 있는 거죠? 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방송 때 시간외로 야놀자 관련된 나스닥 상장설이 이제 있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고 저희가 야놀자 모텔 관련 언급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말씀드렸는데요. 3분기 말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단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인 KPMG라는 기업과 손잡고 컨설팅에 돌입했고요.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 정도 입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IPO 준비는 사실상 거의 마친 상태로 분석이 됩니다. 작년에 소프트뱅크가 비전펀드 두 번째 펀드로부터 2조 원대 투자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야놀자가 상당히 큰 투자 유치가 됐는데 기업가치 당시에 8조 원 이상을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야놀자 투자는 쿠팡에 대한 30억 달러 투자에 이어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투자였는데 아마 미국의 상장이 바로 된다면 데카콘이라 이루어집니다. 기업가치 10조 원 이상의 비상장 벤처 기업으로 아마 등극이 될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위드 코로나 체제로 최근에 전환되면서 항공이나 여행 플러폼인 야놀자가 수혜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분석도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SBI 인베스트먼트나 아주아이비 투자 그래디언트 이런 종목들, 한화 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이 분석을 했는데 그래디언트는 예전에 인터파크죠.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종목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인터파크가 그래디언트가 됐어요? 네, 종목이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사명이 인수되면서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야놀자 관련 주 보시면서 조금만 체크해 보실 거는 언급되는 종목들이 소위 VC라고 불리는 벤처 캐피탈 기업들이거든요. 벤처 캐피탈의 수익 구조는 좀 나눠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통 예를 들어 야놀자 같은 종목이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는 방법은 회사의 고유 자금으로 직접 사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펀드를 조성해서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의 돈으로 야놀자를 인수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걸 얼마까지 밸류를 줘야 되냐를 갖고 온쟁이 있는데 보통 펀드에 편입한 종목의 경우에는 이 펀드가 예를 들어서 이 펀드가 3천억을 투자했는데 평가가치가 5천억이 됐다고 해서 2천억의 평가 차이 모두 VC의 회계상 이익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펀드에 갖고 있는 주식의 평가가치는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 VC펀드 같은 경우에 야놀자를 다 팔아서 성과보수라는 걸 받거든요.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를 받게 되는데 평가 차익에 대해서 계약된 금액에 예를 들어 20% 성과보수를 받기로 했다. 그러면 3천억에 사서 5천억이 되면 2천억의 가치가 전부 다 VC의 몫이 아니라 2천억 차익에 대한 20%의 성과보수 4백억 정도가 향후 펀드를 청산하는 시점에 VC펀드의 수익으로 잡히게 되는데 보통 테마처럼 움직일 때는 그냥 야놀자를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1천억 원치 갖고 있으니 3배가 나면 3천억 되니까 시가총액이 2천억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본계정으로 갖고 있으면 그 논리가 맞고요. 그런데 펀드를 통해서 고객 자금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익에 해당하는 성과보수만큼이 해결이 잡히니까 그 점은 좀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천억 중에 3천억 중에 2천억 정도가 고객들 돈이고 1천억이 예를 들어 VC의 본인들 돈이라면 그러면 이제 이익이 난 2천억 중에 또 3분의 1 정도의 얼마 이렇게 해서 그렇죠. 천억 내가 투자한 거는 그대로 평가가치를 잡아주시면 되고 펀드로 들어간 경우에는 평가 차익에 해당하는 사람들 돈 주고 남는 거 빼고 그렇죠. 그게 성과보수만큼의 가치가 펀드 청산 시점에 재무대표 잡히게 되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엔터 쪽은 어땠습니까? 네.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JYP 엔터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했는데 아침에 본다면 엔터주가 그래도 대부분 빨간불을 반짝반짝 풍기고 있었죠.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K-POP 관련된 ETF가 출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 지금 K-POP ETF 상장 추진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 되는데요. 지금 미국 자산운용사 시티인베스트먼트가 준비 중인데 국내 콘텐츠 관련된 IP 컴퍼니 빌더 기업인 콘텐츠 테크놀리지스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입니다. 미국 ETF 플랫폼 업체인 익스체인지 트레이디스 컨테스트라는 ETC와 함께 한국 엔터테인트 업체들을 담은 ETF 상품을 미국하고 유럽에 동시에 내놓으라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증시 거래 종목명은 K-POP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시티인베스트먼트에서 산정하는 한국의 음악이나 그다음에 영화, 드라마 관련 기업들의 주가 지수를 추정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라 알려집니다. 그래서 K-POP ETF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ETC 같은 경우에 이 펀드가 그러면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냐 저희가 좀 확인해 보면 금년 2월 말 기준 자산운용 규모가 약 86억 달러 그러니까 약 한 10조에서 11조 정도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사로 본다면 아주 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좀 작은 소유 규모 운용사이기 때문에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가지고는 있지만 다만 국내 엔터산업이나 K-POP의 글로벌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고 향후에 관련된 비슷한 ETF가 또 성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준다는 지표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 JYP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터 K-POP 같은 경우는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대표 산업이자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IP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그런데 약간 종목별로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체크해 보실 만한 게 이미 각 엔터 회사들의 주력 아이돌 그룹들은 이미 다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예를 들어 YG 블랙핑크라든가 그 다음에 JYP의 트와이스 그 다음에 SMA는 NCT나 SPA 같은 그룹들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는 게 노출이 돼 있는 그룹들이기 때문에 이 그룹들의 어떤 흥행 여부는 지금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녹아있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합리적일 것 같은데 약간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는 게 지금 주력인 그룹 외에 차세대 그룹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 이게 결국은 향후 주가에 좀 키워드가 될 거로 보여지거든요. 스트레이 키즈. 그런 관점에서 JYP가 최근에 보이그룹이 빌보드에 입성했던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일정만 체크해보면 지금 박진영 PD가 인스타나 이런 SNS 보면 현재 지금 일본이랑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본으로 들어가 있는 목적이 니쥬라는 걸그룹을 오디션으로 런칭을 했었고 일본에서 이번에 니쥬의 남자 버전 그룹은 오디션을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이그룹 오디션이 아마 하반기에 일본 현지에서 방송이 될 텐데 전통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든 걸그룹보다는 보이그룹이 기업의 매출에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인식들이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방영 예정인 니쥬 남자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현지에서 반응을 이끌 거냐 이런 것들이 향후 개별 기업들의 지금 실적 말고 내년, 내후년 실적을 예측하는 키워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자 보이그룹 이름은 제가 감히 예상컨대 나왔나요? 혹시 공개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원츠로 갈 것 같습니다. 원츠로?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박진영 PD의 그런 닉네임 장명 센스를 보면 옛날에도 2PM, 2AM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니쥬는 지금 니쥬잖아요. 이번에는 원츠로 갑니다. 원츠로. 일본 시장을 공략하면 피카츄가 더 낫지 않나요? 피카츄? 피카츄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박근혁 부장님 오늘 그렇게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아무튼 기획사들의 평균 밸류가 지금 한 PR 40배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게 결국은 고밸류 주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어떤 부분들이 좋은 건 아는데 일단 현재 밸류가 좀 당겨온다 하더라도 40배 정도면 약간 조금은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의식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고밸류 주식은 지금과 같은 아주 금리가 급등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건 맞기 때문에 산뜻 지금 이제 조정 없이 그냥 손이 나가기에는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원추를 가면 제가 원추 CD 50장을 사비로 구매해서 댓글창에 쏘겠습니다. 아, 댓글창에? 깜짝이야. 저한테 주신다는 줄 알고. 관심 없으시잖아요. 저는 뭐 전혀 관심이 없죠. 아, 원추. 자, 그리고 오늘 유독 돋보였던 업종 하나가 자동차. 네, 네. 그 대형주들 가운데 현대차만 아마 시청 상위주들 가운데 혼자 올랐죠? 뭐 일단 제가 시청 상위주 다는 못 보고 왔는데요. 현대차가 실적이 워낙 잘 나왔고 장마치고 기아까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기아도 이제 1조 6천억 이상 지금 영업이익이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9,300억 이 정도 나왔으니까 시장에서는 서프라이즈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SUV라든지 그다음에 제네시스와 같은 뭐 아주 비싼 자동차 그리고 특히 이제 전기차 섹터가 이제 믹스 개선이 되고 있고 전기차 판매 호조가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들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체 대수로서는 당연히 빠졌겠죠. 반도체 관련된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엘란트라나 소나타 같은 쪽을 조금 줄이고 당연히 이제 제네시스나 SUV 쪽으로 많이 밀었을 것 같은데요. 차종 믹스를 보면은 SUV 차종이 전년비 6% 증가하면서 비중이 52%로 7.7%포인트나 급등했고요. 제네시스 판매도 한 YY 한 9% 정도 전년비 증가하면서 비중이 0.8%포인트 상승한 5.2%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판매를 줄었지만 믹스가 개선되고 비싼 가격에 어떤 자동차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익을 끌어올렸다 볼 수 있겠고 매출액이 전년비 2조 9천억 정도 증가한 중에 좀 뜯어보면 물량 기준으로 봐서는 1조 2천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좀 영향을 미쳤지만 환율이 1조 2천억 정도 플러스로 영향을 미쳤고요. 믹스 개선을 통해서 2조 4천억 정도가 플러스가 나왔고 기타가 한 5천억 정도가 기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외형 성장이 믹스 개선과 환율 효과에서 개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대차 영업이익과 ASP 관련된 평균 단가에 대한 흐름을 제가 표로 한번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영업이익단도 막대그루프로 보이는 위쪽에 보시면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석들이 지금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평균 판매 단가가 추세적으로 우상한 그림이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게 현대차만 이런 게 아니라 장마치고 4시 넘어서 나온 기아도 현대차의 영업이익과 평균 판매 단가 ASP 흐름과 기아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아 같은 경우는 장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차나 기아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상당히 좀 바닥에서는 그래도 밸류 부분들이 크게 부담이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품 가운데 우리가 가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사고 서비스로 자금 이동을 하고 있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사고 싶은 상품은 아마 자동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상품 중에서는 좀 수요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하반기가 좀 더 기대가 사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밸류이션 부분도 현대차는 8.5배 그리고 기아는 5.5배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 부분도 지금 이런 금리 인상계에서 다소 부담이 없는 섹터이고요.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상당히 좀 한번 쳐다볼 만하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현대차는 좀 특이한 게 지금 1분기 영업이익에서 연초 집행된 특별 상여금이 한 3천억 정도가 일회성 비용으로 이번에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3천억 원이요? 네. 특별 상여금이? 특별 상여금이? 네. 전사적으로 3천억 정도가 지급됐다고 하니까. 원래 그렇게 많이 줘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많이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여금 이렇게 나간다고 보면 1분기가 1조 9천3백억 정도 나왔으니까 사실은 일회성 비용 3천억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2조 2천억에 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기로 본다면 상당한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차 상당히 좀 시장에서 반응이 좀 일부 단기적으로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관련 컨콜들을 진행하고 내일 아침에 각 증권사 자동차 애널들이 회사와 컨퍼런스 콜을 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레포팅을 할 텐데 제일 주목할 관건은 반도체 이슈가 언제 풀릴 걸로 회사 쪽이 예상을 하냐 이게 아마 제일 키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상황을 실제로 냈기 때문에 주가 레벨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회사에서 2분기 중에 풀린다고 멘트를 하면 조금 더 시장이 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고 뭐 하반기까지도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멘트가 나오면 조금 쉬어갈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자체의 반도체로 인한 공급망 이슈는 점점 이것도 지나가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조달은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 또 시장 특징주 중에 지난주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주식이 해성DS라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 주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실적 서프라이즈가 난 다음에 시세가 빠지지 않고 상당히 견조하게 좀 버텨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어쨌든 시장에는 차량용 반도체는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된다기보다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개선될 거라는 센티먼트가 좀 강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이번에 3,600억 미국 쪽에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3,600억? 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새로운 신공장에 대한 기존 라인을 약간 바꾸는 정도의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전기차 라인업에 대한 현지화에 대한 이슈가 되는 거고 현대기아가 사실 주가가 못 간 것은 실적이 좋아도 결국은 전기차 현지화에 대한 이슈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그게 신호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2022년 뉴욕인가요? 모터쇼에서 지금 어쨌든 현대기아차가 조만간 미국 시장의 공장 건설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 같은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이제 2025년 되면 미국과 캐나다 관련된 협정에 의해서 현지에서 아마 75% 정도의 부품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장을 새로 짓는다 보면 한 2, 3년 정도 걸린다 보면 역산을 해보면 내년 초 정도에는 만약에 현대기아 그룹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다는 가정을 한다면 내년 초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된다고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올해 안에는 현지 미국의 어떤 공장, 신공장에 대한 이슈가 좀 공식적으로 발표가 꼭 나와야 되는 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현대기아가 미국에 대한 진출, 전기차에 대한 뭔가 청사진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간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혜는 또 현대위아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하셔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지주도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제지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펄프 가격 올라가면 제지도 가격을 인상한다 이런 논리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또 이슈가 하나 더 붙었죠. 러시아, 시베리아 쪽에 역대급 산불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슈가 더 불이 붙는다 이렇게 이야기될 것 같고요. 페이퍼코리아나 신풍제지, 그 다음에 무림, PMP 등이 주가가 좋았는데 페이퍼코리아 같은 경우는 시간에 대해서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포장지 1위 업체가 페이퍼코리아인데요. 경영권 매각 추진에 대한 이슈가 시간에 대해서 지금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아마 제가 잠깐 보고 오니까 시간에서 상한가를 또 페이퍼코리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영향을 내일로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뭐 음식이고 기름이고 하여튼 전 분야로 하여튼 공급에 사질이 생길 만한 이슈들이 많이 생기네요. 그 제지는 뭐 이슈 나온 김에 그냥 자주 보시는 짝턴 아니니까 정리해보면 우리나라의 펄프는 다 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이 업체 중에서 기본적으로 펄프는 다 원재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원재로 가격이 종이 가격 인상이 얼마나 반영이 될 거냐. 이게 스프레드를 결정하는데 유일하게 자체로 펄프를 만들 때 원료가 우드 칩이거든요. 목재를 칩으로 조그맣게 썰은 걸 갖고 와서 그걸 끓여서 죽처럼 하면 결국 펄프가 되고 종이가 되는 건데 국내에서는 지금 무림 PMP라는 회사가 우드 칩부터 펄프 만들어서 종이까지 하는 일관화 공정을 갖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인쇄용지 업체들은 펄프가 올라간 거를 이제 가격 인상을 시키려고 고객사와 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체적으로도 원가를 흡수할 수 있는 거는 무림 PMP 정도가 유리하다. 이런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제지주까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게 많이 관심 가졌던 섹터는 아마 아닐 텐데 제지는 사실 그렇죠. 요즘은 전체적으로 종이 수요가 좀 정체의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철에 보면 보통 제지가 좀 포스터롱지 이런 것 때문에 좀 테마로 잠깐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오히려 그 과거 히스토리 보면은 제지주 같은 경우는 원자재가 올라갈 때보다 원자재가 많이 빠졌을 때 그래서 원자재는 빠졌는데 종이 가격은 많이 안 내렸을 때 보통 이게 늘어난 경향들이 보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요. 코로나 때 사실 우리가 배달을 많이 시켰지 않습니까. 포장 배달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포장지 이런 것들 되게 좋아서 그리고 골판지 같은 쿠팡 같은 거 많이 시키면은 집에 박스가 진짜 산더미처럼 쌓이거든요. 그런 골판지 수요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주 포장지 같은 경우는 내부에 이렇게 예쁘게 싸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쓰였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팬데믹 때 사실은 제지주가 한 번 또 움직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 하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물류가 또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류가 가격이 안 빠지면 운임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지업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하반기가 물류비가 좀 빠질 거라고 예상해서 가격 인상이 되면 스프레드가 벌어져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실적이 좀 더 좋다. 이런 논리가 지금 형성돼 있는데요. 물류가 안 빠지거나 아니면 원재료가 안 빠졌을 때 가격을 제대로 전가를 못하면 실적은 오히려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 그리고 섹터별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RBK 투자증권의 박근혁 부장님과 함께 알아봤고요. 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광고 없이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ETF 아저씨. 착한 ETF 아저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RBK 투자증권의 박근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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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